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신 유튜버 샤피론 오늘 최종 경쟁률 한번 알려드릴게요. 청약건수 한 62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신 만큼 균등수량 여러분들 모두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55.43주니까요. 본인이 이걸 너무 원했다. 그런데 못 받았다.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. 총 청약증거금은 저는 한 10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아무리 망해도 너무 망했네요. 160억 정도 들어왔고요. 비례 한 주당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샤피론을 살 수 있었다. 그러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청약 아주 실패했다. 대시 폭망했다. 그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쪼록 상장 당일날 대처 잘 하셔가지고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. 한반도 최고의 주신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인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바람실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주식마사지맨이었습니다.